다음에 보실 분은 이현숙 님이 나오실 겁니다. 이현숙 님의 부를 수 없는 이유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이현숙 님입니다. 이현숙 님의 부를 수 없는 이유로 둘이서 사랑할 때 사정이 부르던 미래 지금은 마음이라서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난 맘이 튀었지만 가슴에는 남아있어요 서로가 사랑할 때 간정하게 부르던 미래 지금의 모습을 나를 대여 부를 수 없는 사랑이신 발음이 튀었지만 이현숙 님의 부를 수 없는 서로가 사랑할 때 다정이 거닐던 이 길 꽃이니 고문하던가 그대는 보이리란네 아련한 추억이 가슴에 남아있어요 서로가 사랑할 때 단정하게 부르던 일을 지금은 남이 되어 부를 수 없는 당신 부를 수 없는 당신 부를 수 없는 당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